위드 야스오네요 와 상대 조합 매서운거 봐 조합만 봤을때는 어 참패에요 참패 순수하게 조합만 보면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플레이로 극복을 해보자 아 어서오세요 왔습니다 야스오도 갔는데 모르겠다 와 그거 뭐야 저 친구 그렇게까지 한다고 자이나가 오진 않겠죠 너무 안일한가 어우 아파 나 그만해요 토션을 먹으면서 버틸까 뭔가 더 빠졌는데 확실히 디션이가 좀 안좋다 몇개 좀 피했어야 했는데 다 맞아버렸네 아이고 뭔가 불만이 생긴거 같은데 어 뭐 화이팅이요 에라 모르겠다 난 몰라 아이고 탑까지 좀 큰일간 난좋다 이거 어떡해 근데 저희 조합도 안좋아요 우리 라인전엔서라도 이겨야돼 이러면 안돼 아 이게 맞았네 어 리신님 어 리신님 그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참 귀한하지요 닌탑에다가 주민력 템 좀 사면 되겠다 어 네 탑이 좀 힘들어하네 역시 미니 나르의 나르는 다른가 좀 가져야겠다 좀 큰일 난거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어떡하 큰일 났다리 살짝 큰일이 나버림 어 네 저는 뭐 갈게요 모르겠다 카밍하러 가자 여러분 저희 조합보면 라인전에서 박살내야돼요 이게 7킬 대 2킬이어도 이길까 말까야 이러면 안돼 지금 이러면 어 좀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오케이 일단 뭐 이득 보누탐 그렇죠 마이원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없네요 가질 수가 없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죽었네요 어 에?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야 이거는 어 하이도 부시가 지금 내 컴퓨터 잡아도 어렵지 않을까 어 알파고가 와도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함 미안합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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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 친구들 화가 좀 많이 났네 뭐 없나요? 어 리신이 좀 더 화가 난 것 같은데 어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 명 부장님 거의 위험해요 어 네 수고하세요 아니 부장님이 좀 피곤하셨나 보네 오케이 옛날에 그 좀 예전 노래 중에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허허허허헣 근데 그 노래가 생각나네 어 문을 열자 아 네 아쉽습니다 지진이 다음 월요일에 군대가는데 선생님의 군대 음식 월드컵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땐 남일 같았는데 키윽키윽 감사하겠습니다 자 힘내세요 아 만원 감사합니다 군대음식 월드컵 얼마 안되지 않았나? 그때면 남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을텐데 아님 말고 화이팅입니다 원래 대학교 1학년은 현실 부정할 시기임 군대 가기 전에 세상이 알고보면 몰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군대라는 건 없는거지 사실 군대라는 건 없는데? 좀 내 삶에 견갑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 20몇년동안 속고 있었던게 아닐까? 사실 입대날이 되면 짜잔 몰카였습니다 이러는게 아닐까? 아니더라구요 어 그게 실제로 있더라구 아니 명부장님 그렇게 졸려있으면서 왜 또 게임을 돌렸어 상대팀으로 가버렸는데요 부장님 퇴근한 줄 알았는데 저기 있었네 환제공격이랑 마순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참겠는데? 이건 뭐야? 어 무슨일이죠? 뭐야? 어 난 모르겠다 전 몰라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얼마인가요? 아이 그런거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이거 명부장님이 좀 더 어 퇴근을 다시 한번 할거 같은데? 느낌 보니까? 저는 좀 불같은 어 뭐야 유미는 왜 저기있대? 어 난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부장님 2연패에서 어떡해 화이팅이요 오 어 큐가 안 잡히네 슬슬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리버스 승격전은 다음에 하고 어떻게나 해야겠는데? 그거 안 잡힌다 암흑의 별 카덱스 아 역시 다이아다 어? 명부장 이 친구 또 만났어 너 아직도 게임중이었구나 좀 자러가 친구야 티타니가 여기로 왔네요 오 타워한대 그러면 굉장히 이득이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롱소드 3포션이네 아슬아슬 어 굿 좋아요 굿 굿 굉장한 호재죠 이런거 과자 한번 하고 어 그런 질견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엑사이가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갱어은 또 무섭기 때문에 엑사이가 아래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죽어? 대박 어 바로 텔프 타자 자탱 바로 텔프란 뜻 아이고 전멸 쓰고 죽어서 너무 안 좋다 바로 쓸걸 전멸을 예측하고 썼더라면 6렙을 찍어야 되는데 자 어 굿 파이팅이요 하나 먹으면 6렙이기 때문에 괜찮죠 상 자체는 나보지 않다 그건 뭐야 아니 아니 아크샷님 얼마나 급했던거야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 뭐 아무튼 좋았습니다 에이크샷이 흔히 안 보이긴 함 바텀으로 간 느낌인데요 아무리 봐도 그런거 없이 그냥 미드네요 아니 이게 된다고? 진심으로? 에이크 안되지 않나? 그렇죠 아니 아니 아크샷님 얼마나 급했던거야 그.. 이건 좀 아닌듯함 난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나야 좋지 나야 좋다 우리 부장님 연패 좀 끊어드려야지 땡 부장님이 명 부장님이 연패 중인데 어 끊어주려고 뭐 아크샷이 어? 난 이제 진짜 모르겠다 이 정도 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몰라요 아무 짓도 안했어 아니 죽는가가 아니었나? 어? 이게 맞아? 자 기다렸다가 에라이 해발 그런건 없네요 덩실 덩실 아우 좋았네요 네 오 렉사르 고수야 풀템이 나와버린 렉사르 들썩 덩실 덩실 아우 좋았네요 네 오 렉사르 고수야 베인의 잘못이 아닐까요 이거는? 수고방 험한말 나오게 하지마 어.. 좀 심술이 났네 잘 참았다 그부야 그래 참았다던 뭐 오케이입니다 아 좀 아쉽네 아니 뭐야 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오네 어시조차 없음 무슨일이야 도구콤보 한번 써볼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